말씀 나누는 동안에 시장을 잠깐 지켜봤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 무거운 주식입니다만 상한가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현대건설이 남북경협주의 대장주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만 29.72% 상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무겁고 이 거래량이 많은 주식마저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어떤 평화체제 자체에 기대도 있습니다만 한 발짝 더 나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잘 보십시오 북한이 남한처럼 대한민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또 북한도 잘 살 수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자본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뛰어넘는 어떤 금융시장의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경제인 출신이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까지도 다 염두에 두는 포속을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면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에 더 집중적인 관심이 가고 매기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사님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에는 역시 2020년에 있는 재선에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하자라는 게 배경에 깔려 있고요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앞으로 남은 인기가 거의 아직도 2년 반 정도 남아 있고요 재선을 한다면 또 한 차례 4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6년 반 정도의 앞으로 트럼프의 집권 시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주식시장 사이클에 있어서 어떤 경제혁력, 그 기업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6년 반 정도라면 한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한 주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한 세대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어떤 긴장관계서를 넘어서서 경제 부분까지 나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 과도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어떤 재선 전략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큰 이정표 같은 내지는 주도주, 남북 경업주에 대해서 큰 꿈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상순 위원님, 중국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유일무이한 경제적인 파트너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절대 파이는 커질 수 있지만 비율,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많고 이 북한의 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갖고 하게 된다면 자본의 힘도 당연히 미국이 클 테니까 이 북한의 경제 또 개방으로 인한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국의 소혜 이것도 또 더 큰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중국이 지금 북한의 변화 또 개방을 보는 입장은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이전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건 내 뒷마당이다, 안보도 뒷마당이고 경제 쪽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왔었던 그 생각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라는 거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노력한다고 또 이것이 그대로 보호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미국을 포함한 한미, 일, 거기에 러시아라든지 기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까지도 투자가 될 텐데 만약에 개방이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지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안보와 경제를 결국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관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북중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을 거예요 그것을 트럼프 쪽에서는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북중관계의 선을 일단 끊고 북한의 세 가지 효과를 누린 거죠, 북중관계를 끊고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몽리 전술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강력한 경고로서 중지시키고 역이용을 하는 거죠 북한이 늘 써왔던 배랑 끝 전술 이것을 결국 미국 주도로 경제에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저는 중국이 좀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이 이제는 한반도 전략을 수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등거리 외교 전략에서 균형 잡는 걸 했는데요 지금 이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공동이익을 차지할 때가 됐고 거기서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 일태면 1대1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한반도까지 연장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있어요 두만강 두먼장 이쪽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 중, 러, 몽 이 4개국에 아주 미국이나 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자 등등 특구로서 그렇죠 그런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는 G2로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아마 점점 더 패싱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패싱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원어브 데모로서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을 북한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북한의 리더십들도 이거 괜히 땡깡만 부리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만 자기네 어떤 지위만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사실 개방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개방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는 북한 사람, 북한 정치 리더십 입장에서도 내가 왜 중국에 차별적인 이런 대접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겠군요 북한이 좀 아마 연구를 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이 물론 지금 북경이나 이런 첨단 산업단지를 둘러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스리당카를 포함해서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인도양부터 중동까지 가는 그 항구에 대한 일대일로 투자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볼 때 최근 나오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의 사업성보다는 경제성보다는 일단 중국의 안보 이익 혹은 중국의 영향력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 나라가 상환을 하지 못해서 결국 99년까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99년을 조차를 해줘요 99년을 조차한 뒤에 과연 그 항만이 결국 소유권이 스리랑카에 넘어오느냐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고 연장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실패된 사례들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특히 아마 중국에 대한 반감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한반도 전략을 국익 위주가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공동의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큰 틀에 중국의 입장의 변화가 당연히 수반돼야지만 정상적인 경제협력의 구조로 누가 주도하던 간에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워낙에 중국통이시니까요 중국에 가시면 중국 요로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제가 6월에 또 가는데요 6월에 가면 또 중국 방송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그 대신 너무 과격하긴 하잖아요 안정하셔야 되니까 이지훈 연구위원께 그래도 종목을 좀 소개를 좀 받아야죠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또 외곽을 때리는 그런 종목을 아이디어를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오셔가지고 한국알코올?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외에 상승 기준을 좀 유지했고요 업데이트 하나 드리고 다른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는데 실제로 잘 나왔고요 지금 그 로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석탄 사용을 규제하면서 산업용 LNG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충칭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초상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초상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한국알코올의 실적이 좋아졌던 건데요 그렇군요 그 포인트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봤을 때 2분기 이후에도 유지되냐 2분기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요? 가격 추이를 봤을 때 더 잘 나오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환경에 대한 석탄 규제에 대해서는 잠깐 안 했다고 바꾼 거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특히 상반기 실적이 작년도 연간 실적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적 추이가 계속 우상형하네요 배출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익단에서 보시면 YY로 봤을 때 거의 100% 그러네요 2분기 때 숫자를 보시면 저것보다도 더 잘 나올 것이다 제가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한 10% 올랐는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라는 게 남북 경영업주 말고는 다 빠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또 실적을 예측한 대로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직전에 저희가 사실 주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스몰캡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급등한 종목을 소개하시면요 제가 일부러 약간 톤다운을 좀 하는데 그때도 약간 좀 그렇지 않았던 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건강한 상세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다음 종목을 기대되는데 이거 단계로 좀 올랐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이 종목을 굳이 드리는 거는 사실 IT 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넣거든요 그렇죠 IT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남북 경영이 주도주긴 하지만 그게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싼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양이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양이엔지의 숫자를 좀 풀어드리면 작년에 연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영업이기 330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만 해서 2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230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4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갑자기 두 가지가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평택투자 2층 분이 1-2차 분이 있었고요 또 M15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몰렸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게 2분기 이후에도 보더라도 우시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지금 예정돼 있는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투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주요 사업부가 지금 CCSS랑 중앙 공급 화학 장치라고 해서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거 제조할 때 화학약품을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장비죠 네 장비고요 또 하나는 클린룸 이건 시공 부분인데요 이 양쪽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 좋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특히 수익성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봐서는 평택 2기 투자도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 보더라도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다 보고 있는 거고요 밸류이션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총이 3,250억입니다 그런데 1분기 기준으로 상당히 올라서 3,200억이잖아요 그렇죠 단기에 저게 한 30% 좀 안 되게 올랐거든요 순연금이 근데 1,790억입니다 반 이상이 순연금이 있고요 PR로 따지면 4백이 안 됩니다 워낙 1분기 실종이 좋으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12개월 예상치죠 PR 기준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단계는 좀 올라가 보이지만 사실 중장기로 보면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박스권을 처음 탈피하는 국면이다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스몰캡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지금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 영역에 좀 드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을 스스로 좀 검증하시고 또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트레이넷 코드를 갖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최소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분기보고서 내지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은 조금 읽어보시고 투자하셔서 절대 안 넣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알코올이죠 한국 알코올도 그런 측면에서 관일 영역에 넣어놓으시고 계속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대충 다 됐습니다 이상재 이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줄평을 좀 들어보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강이 중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강이죠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일부 암초에 부딪히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역류하는 어떤 구간도 있지만 크게 보면 높은 데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익, 경제죠 경제가 좋아지고 그 기업이익이 좋아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암초에 의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기업이익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유효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지만 결국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지금 종목 소개해 드릴 때도 보셨죠 실적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상순 의원님 최근 롤러코스터 국면을 보다 보면 어제의 적을 오늘과 미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다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한반도 주도권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을 하나 더 붙이자면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아마 인류의 IQ를 한 2, 3점 정도는 높이지 않았나 싶어요 좋게 말해서 머리가 아프게 하는 것도 그렇죠 저도 지금 3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로 아주 저도 혼란스러우십니다 어쨌든 뭐 초청해 보십니다 저희가 지금 한반도 이전에는 주도권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전 정부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자세 어제의 적을 오늘과 미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 발휘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훈 위원 네 저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와의 흐름은 우리가 당면한 것은 굉장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훈 위원께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시선 시간에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상력은 저 혼자만의 혹은 여러분 혼자만의 상상력이셔면 안 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특별히 주의 시장에 관한 펀드매니저들 외국인 투자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게 지금 이 국면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잦은 뉴스플로우에 요동치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지금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의 변화에 여러분들도 호흡을 같이 해보는 노력들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증시라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